진짜 시골이다! 너무 좋다, 힐링! 진짜 무겁다. 어디 계시지? 저건가? 어디 가? 선배님 가? 선배님! 선배님! 아이, 깜짝아! 야! 아이, 깜짝아! 야! 놀랬잖아! 아, 정말! 야! 공정아!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어제 본 것처럼. 그래? 어제 본 것처럼? 어제 본 것처럼. 이거 선물이구나, 이리 줘. 안녕하세요! 아, 처음 만났다고 그랬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리 와, 이리 와. 자, 일단 의자 그늘로 좀 옮기자. 자, 여기 있어. 성기야, 너 움직이지 마. 네. 벌써 지쳐 보이시는데? 지쳐 보이네. 너무 지쳐 보이시는데요? 자, 이거 하나씩. 옮기자. 너무 좋다. 너 올까 봐, 이걸 따뜻하게 해 놨어, 의자를. 뜨거워. 아니, 안 그러셔도 되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자, 앉아. 앉아, 앉아. 형기야, 이리 와. 이거, 이거. 그래? 선물? 네. 어우, 뜨거워. 뜨거우니까 빨리 선물. 와. 고맙습니다. 와, 이런 거를. 와, 감사해요. 저기 더우니까 이제 여름에 캠핑 필수품으로. 와. 좀 딱 이러고 사진 찍어요. 희원이 봐. 희원이 삐딱해. 어우, 얘는 사자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삼파리에. 이야, 고맙다. 이 뭔데까지. 야, 너 집 나왔냐? 뭐 이렇게 많이 찾았어. 형님, 이거 또 선물 있어. 진짜? 저 진짜 이거 빨리 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네. 뭔데? 짜자. 그치? 야, 이게 뭐야? 희원이 너네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얘는 빙수 만드는 기계인데요, 제공기. 과자에 캘러그에 초코 시럽에. 네, 오레오노. 과일 빙수, 초코 빙수, 시리얼 빙수. 설탕. 야, 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사람 좀 없는데. 너 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얘 그래,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잠깐만.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무조건 리얼이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 너무 예쁘다.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어디, 오빠한테. 아, 나한테? 잠시만. 언니, 웃어주세요. 저게 제일 많이 웃는 거야. 웃는 거예요. 이제. 저게 제일 많이 웃는 거야. 이게, 이게 웃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 매니아이신가 봐. 이게. 그쵸? 오래된. 이거 그냥. 이거 어떻게 알아? 형, 이게요. 이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좋은 이유를 얘기해 봐. 일단 디자인이 좋아. 디자인이 좋아. 구독하고 mosquitoes checkered... listening, 번호 Express,